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요일 11시부터 1시 수업 여러가지 방정식 보충영상입니다. 일단 우리 여러가지 방정식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뭐지? 첫번째가 3차, 4차 방정식 그리고 두번째로 다루는 파트가 열잎, 2차 방정식인데 둘다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일단 기본은 뭐야? 3,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기본은 인수분해야 그래서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 놓은 다음에 는 0 이렇게 잡아서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를 해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해결을 하는데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을 하는 거겠지? 자 이때 그냥 인수분해에서 방정식을 푸는 유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한 여러가지 유형들이 다뤄짐으로 3차, 4차 방정식도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잘 해야 돼요. 지점이랑 센 B, 그 프린트를 가지고 유형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건데 첫번째, 첫번째 유형입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야 첫번째, 1번 볼까? x3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0에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하겠다고 했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이라고 했어. 인수분해에서 방정식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 문제죠. 우리 조립지법 쓴다고 했는데 고차식 인수분해 할 때 일단 뭐부터 확인을 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분해, 상수항 이 값을 확인한 다음에 이 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절대값이 작은 순서대로 대입을 해서 0이 나오는 x값을 찾아서 그 값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지금 보면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 중에 절대값이 작은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런 순서대로 0이 나오는 값을 찾아볼 건데 일단 x에다 1을 대입해볼까? 1 넣어주면 1 플러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0이 나오네. 1을 가지고 조립지법 쓸 수 있죠? 1을 가지고 조립지법 쓸 거고 개수들 쭉 나열한 다음에 1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조립지법 쓰면 내려오고 곱해주고요.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1차식을 갖는 거니까 인수분해 했을 때 x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 남은 식은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라는 2차식이 되겠지? 인수분해 계속 이어서 해보면 여기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우리 찾는 근은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하겠다고 했어.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는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니까 1 빼기 마이너스 4 5 이렇게 해서 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같은 유형의 5번 문제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 남은 문제는 숙제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67쪽 유형 1의 5번 4차 방정식 x 4제곱 플러스 6x 3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의 내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래. 전개를 해서 뭔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2 4차 방정식이 이런 내 근을 갖는다고 하면 이 식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식은 인수분해 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 인수분해 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의 내 근이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 또는 델타가 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해서 다시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이때 구하라는 건 뭐야?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 2 마이너스 델타 즉 이 식의 x 자리에 2가 들어간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쵸? 여기다가 2를 넣는다는 건 얘랑 같은 식인 이 식에다가 2를 넣는 것과 같은 거잖아. 그래서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주어진 4차 식의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2를 넣어주면 2의 4제곱 플러스 6 곱하기 2의 3제곱 플러스 7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거 계산하면 64에 여기까지 해서 92 거기서 마이너스 20을 빼주는 거니까 답은 72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떤 꼴이 되는 건지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값을 구하면 되는지 이 내용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72, 5번이 되겠네요. 유형 2,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자, 일단 우리 3차, 4차 자, 이 x에 대한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할 거고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조립제법을 통해서 한다라고 했었어. 자, 우리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보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그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바꿔서 즉,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해서 식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했었죠. 자, 방정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로 공통 부분이 보일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바꿔주는 거야. 바꿔주면 a 제곱 빼기 이 부분을 a라고 치환했으니까 11a 플러스 24는 0 그래서 복잡했던 식이 a에 관한 2차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24는 3하고 8의 곱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아주면 합이 마이너스 11이 나오니까 이대로 인수분해를 일단 해주고요. 자, 이건 우리가 편의상 잠시 다른 문자로 놓았던 거잖아.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겠지. 자, a자리에 다시 x제곱 플러스 2x가 들어갑니다. a자리에 다시 x제곱 플러스 2x가 들어가고 자, 인수분해 더 되면 끝까지 해줘야 되겠지. 자, 여기 지금 보면 1하고 3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면 되고 여기는 2하고 4의 곱이고 마이너스를 여기 붙여주면 합이 2가 나오겠죠. 인수분해 끝까지 마무리해주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이렇게 될 것이고 어, 끝났네? 그럼 이거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 각각의 식이 0이 되는 x값인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 내 그늘 알파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 때 절대값을 씌워서 싹 더하래. 절대값 씌워서 싹 더해주면 1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5 더하기 5가 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형 3번 자, x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는 0꼴의 방정식의 풀인데 우리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라고 배웠던 내용이야. 인수분해라고 배웠었고 4차 2차 상수항 4차식인데 짝수 합차항들만 가지고 있는 4차식을 우리는 보기차식이라고 하고 자, 이런 식은 0이라는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방정식을 풀어낼 때는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두 가지 꼴이에요. 자, 첫 번째 x제곱을 치환을 하는 거야. 이렇게 로 치환한 후 바로 인수분해가 진행이 되는 경우 되는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식을 변형을 해야 될 때가 있어 자, 식 변형을 통해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자, 어떤 식의 제곱 빼기 어떤 식의 제곱 이런 꼴을 만들어서 우리 합 아이고, 합차 자,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을 풀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식을 변형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자, 어떤 식의 제곱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이 두 가지 유형을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어떻게 구분하냐 자, 구분은 쉽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진행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10번하고 11번이 자, 여기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이 첫 번째 유형 1번 유형이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거 볼까? 우리 x4제곱-13x제곱 플러스 36은 0의 4근을 알파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어. 자, 일단 보기차식이고 보기차식은 보자마자 인수분해를 하려고 한번 해보면 돼. 자, A는 지금 어때? 여기서 치환을 해보면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하면 x4제곱은 라지 x의 제곱 x제곱이 라지 x니까 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4하고 9의 곱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x-4 x-9는 0이 돼서 라지 x값이 4 또는 9다. 어떻게 해주면 돼? 자, x제곱을 치환했던 거니까 마지막에 다시 돌려주기만 하면 되지. 자, 제곱했을 때 4 나오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제곱을 했을 때 9가 나오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면 되고 우리 알파베타, 감마, 델타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이 그 다음 3이라서 이 순서대로 알파베타, 감마, 델타고요. 자, 이때 알파랑 베타의 곡 6이지 그 다음에 감마랑 델타의 곡 6이지 그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2 이렇게 다 해주면 돼요. 됐네요? 자, 마찬가지로 바로 인수분해가 진행이 되는 꼴이니까 자, 10번을 들었으면 이어서 11번을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같은 꼴이야. 4차식인데 짝수차항만 있는 보기차식인데 이번에는 바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유형이 두 가지라 그랬지.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2차식의 합곱으로 바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완전제곱식은 제일 앞에 있는 4차항과 상수항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자, 이 4차항은 x제곱의 제곱이잖아. 얘는 누구의 제곱이야? 자, 1의 제곱이지. 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적당히 이용해서 자, 이건 x제곱의 제곱 얘는 1의 제곱이니까 자, 이 두 수를 이용한 완전제곱식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게 실제로는 x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근데 실제 식은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 똑같은 식이려면 여기서 x제곱을 한번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을 변형하는 거야. 가장 앞에 4차항과 상수항을 보고 그걸 이용한 완전제곱식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전개했을 때 나온 식과 원래 식을 비교하여 없애줘야 될 걸 없애주면 돼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자, 어떤 식의 제곱백이 제곱이 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인수분해하면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다시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하면 되고 예쁘게 정리해주면 내림차순으로 각각 써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인수분해를 했고 자,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아니지 자, 이 방정식을 해결하려면 자, x제곱 플러스 x-1이 0이 되는 x값 또는 x제곱 마이너스 x-1이 0이 되는 x값을 구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바로 되지 않는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 어떻게 해주지? 근해 공식을 써주죠. 자, 여기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을 각각 구해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 나오는 x값 마찬가지로 근해 공식 이용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c가 돼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어요. 근데 이때 우리한테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양의 근의 합을 구하래 이쪽에서 나온 양의 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고 여기서 나온 양의 근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니까 더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1하고 1은 소가 되고 루트 5가 2개니깐 2루트 5가 되겠지 약분해서 답은 루트 5다 이렇게 해서 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페이지 68쪽에 유형 4번 특수한 형태의 4차 방정식을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우리 일단은 3차, 4차 방정식 풀이의 기본은 인수분해고 자, 거기 인수분해를 하면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보기차식이었어. 그치? 보기차식은 식을 변형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꼴이 있었죠. 그게 이제 유형 3에 등장한 형태였는데 보기차식 이외에도 4차 방정식은 조금 특이한 유형이 있어. 뭐라고 부르는 4차 방정식이냐면 우리가 상반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4차 방정식은 개수가 대칭인 꼴 자, 개수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4차 방정식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도 이렇게 써져 있잖아. 어떤 꼴이냐면 쌤이 개수만 한번 쭉 써볼게. A, B, C, B, A야. 자, 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가운데 2차 항을 기준으로 개수가 어때? 정확히 대칭으로 생겼지. A, A, B, B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정확하게 익혀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봐봐라 이 방정식만 해도 이 4차 방정식에 실근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실근에 정수 없나 보지? 그치? 자, 정수가 없다 하면 우리가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1이나 마일이나 2나 마이 같은 쉬운 숫자를 근으로 갖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런 걸 예측해서 대입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 내용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4차 방정식이야. 일단 대입했을 때 0 되는 걸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겠지. 어,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 자, 그럴 때는 잠깐 대입을 멈추고 방정식의 생긴 모양을 한번 살펴보는 거야. 지금 개수가 어때? 형태가 4차항의 개수 1, 3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 2차항, 1차항의 개수, 상수항. 지금 보니까 가운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대칭인 꼴이지. 그쵸? 자, 이럴 때 어떻게 푸냐면 자, 첫 번째 이런 꼴을 딱 봤을 때는 x제곱으로 묶어내요. 양변을 x제곱으로 묶어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x제곱이 남고 여기는 2x-1 x제곱으로 묶어내면 자,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자, 이렇게 묶어내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남은 식을 개수가 같은 것끼리 배치를 바꿔서 개수가 같은 항끼리 옆에 있도록 해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 x제곱 그대로 두고 여기서 개수가 1인 이 두 항을 같이 놓고 개수가 마이너스 2인 이 두 항을 같이 놓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치환을 하는데 이때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합니다. 자, 우리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이 식은 어떻게 되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인데 a와 b가 현재 역수 관계인 꼴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했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하잖아.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꿀 수 있게 되고 대입을 해보면 이 자리에 t제곱 마이너스 2를 넣고 얘는 t로 치환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2차식이 생기고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지. 인수분해를 해주면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우리는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치환을 했다는 소리는 편의상 바꿨던 거기 때문에 식을 정리한 다음에는 다시 마무리 마무리하기 직전에는 뭘 해줘야 돼.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지. 다시 t자리에 x 플러스 x분의 1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x제곱 아까 묶어냈던 거 여기에 x 한번 곱해주고 여기에 x 한번 곱해주는 거 여기에 x 한번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1-3x 여기 x 한번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0이거나 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면 되는구나 찾아주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근을 구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이 2차식들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아니니까 여기서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뭘 찾으래? 이 중에서 실근을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실근이 어디서 나오는지 판별식 이용해볼까? 자 이 식에서 판별식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 ac 5니까 양수라서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네. 여기서는 b제곱 마이너스 4 ac를 써주면 마이너스 3 음수가 나오니까 여기는 허근이 나오는 거잖아. 여기는 근을 구할 필요 없죠. 그래서 실근이 나오는 식은 요 2차식이니까 여기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돼서 우리가 찾는 실근은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문제 푸는 요 방법을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그리고 어떤 꼴일 때 요렇게 푸냐 푼다고 했었어 개수가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는 상반방정식인 4차 방정식일 때 요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울 때도 처음에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2차 방정식에 근이 주어졌을 때 여기 정해지지 않은 미정기술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근이 주어진 상태에서 3차 또는 4차 방정식에 정해지지 않은 미정기술을 결정을 하거나 미정기술의 조건을 구하거나 요런 것들을 구해내는 유형이 유형 5번입니다. 17번 보면 다음 3차 방정식이 한 근이 2래 자 이 소리는 이식을 만족하는 x값 중에 하나가 2라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식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성립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x자리에 2를 대입을 해보는 거지 자 x에다 2를 넣고 계산을 해보면 8 플러스 4k 플러스 x에 2가 들어가면 4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은 0 식이 요렇게 나올 거고 그럼 2k 플러스 18이 0이 되니까 k값은 마이너스 9다 요렇게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미정기술을 결정을 했고 그래서 다음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인 거지 자 이때 나머지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럼 이제 3차 방정식을 다시 풀어내야 돼 자 우리 3차 방정식을 풀 때는 조립제법을 이용하고 자 한 근을 이미 알고 있지 2대입했을 때 0 나온다는 걸 그래서 2를 이용해서 조립제법 쓰면 내려오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인수분해를 진행을 해보면 2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x-2라는 식과 남은 2차식이 x제곱-7x-3은 0이에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2라는 값과 이 뒤쪽이 0이 되는 x값들을 해로 갔는데 자 여기서 x제곱-7x-3은 0의 두근이 이 나머지 두근이 되는 거지 그치 이 나머지 두근은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데 인수분해가 된다면 바로 구해버리면 되지만 지금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되지 근데 이때 우리한테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하라고는 안했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근의 합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7이고 두근의 곱을 구해보면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우리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이 구하고 싶으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해내면 되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7 대입 알파 베타 자리에 마 3을 대입해서 식을 구해내면 되겠죠 제곱하면 4 식구 들어간 플러스 6이 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5, 3, 5가 되겠어요 17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 나머지 2형들 근이 주어진 것들 대입해서 뭐 연립을 해서 ap 값을 구해내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대입해서 미정계수 결정한 다음에 나머지 근을 구하거나 하는 문제들이니까 유형 모두 열심히 푼 다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수업시간에 질문하도록 합니다 유형 6번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진짜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 시험에 꼭 나올 유형의 문제예요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3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처럼 근을 판별하는 판별식이 있느냐 그건 아니고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라는 소리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지 혹은 중근을 갖는지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는지 3차 방정식의 세 실근 중에 실근은 몇 개고 허근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하는 건데 이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판별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용을 하냐 일단 잼이랑 21번 같이 풀어보면 다음 3차 방정식 x3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k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4는 0이 중근을 가진대 일단은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를 이용하지? 조립제법을 이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x값을 찾아봐야 되는데 k가 있는데 어떻게 찾나요? 찾을 수 있어요 k가 사라지게 만들려면 x에 뭘 대입하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돼 여기는 마이너스 k고 여기는 플러스 k니까 개수들이 1이 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k가 돼서 사라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진짜로 1 플러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4가 돼서 실제로 다 소거가 돼서 값이 0이 나와요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소리네 1을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는 거고 개수들 쭉 써볼까? 그리고 1을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쓰면 곱해주고 더하고 곱해서 써주고 더해주고 곱해서 써주고 더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 1 넣었을 때 0 나오니깐 x 마이너스 1에 여기에 1x 제곱 플러스 3하 k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이 3차 방정수기 중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다 소리는 중복되는 근을 갖는다 즉 인수분해 했을 때 완전제곱식이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x 여기 1을 중근으로 가지고 2를 또 다른 하나의 실근으로 갖는 거잖아 그쵸? 인수분해 했을 때 이런 꼴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야 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 이 뒤에 있는 이 2차식 있지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지 이 2차 방정수기 중근을 가죠 즉 그럼 이 2차식이 어떤 식이 되면 돼요? 완전제곱식이 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2차 방정수기 중근을 가지니까 이 2차 방정수기에서 판별식을 썼을 때 0이 나오면 돼 판별식 써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이 되면 되고 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이라서 사라지고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k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k값이 0 또는 8이 나오게 되죠 그쵸? 이렇게 해서 0 또는 8이 나왔어 또는 어떻게 되면 되냐면 여기서 이미 x는 1을 해로 가졌잖아 그럼 이거 이 뒤에 나온 2차식이 인수분해 했을 때 x 마이너스 1이 또 등장해 x 마이너스 1하고 또 다른 어떤 식이 이렇게 잡을까? 나오면 이렇게 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1을 중근으로 갖게 되는 거지 그쵸? 즉 인수분해 했을 때 찾아준 우리 실제 한 근을 찾은 상태잖아 1이라는 근을 1이라는 근을 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또 가지면 되지 그럼 얘랑 얘가 중복되는 근이 되니까 중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식이 x는 1을 해로 가지면 돼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x는 1을 해로 갖는다는 건 1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니까 일단 1을 대입해주면 1 플러스 3하 k 플러스 4는 0이 돼서 9 마이너스 k가 0이 되므로 k 값이 9가 되는 경우도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할 수 있는 k 값은 총 3개 0, 8, 9가 나온 거고 우리한테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0하고 8하고 9를 더해줬을 때 나오는 값인 17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같은 유형 한 문제만 더 같이 풀어봅시다 23번입니다 23번은 3차 방정식이 1개의 실근과 2개의 허분을 가진대 그랬을 때 정수 k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이 3차 방정식의 풀이의 기본은 인수분해라고 했고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조립제법을 이용하죠 대입했을 때 0 나오는 x 값을 찾는데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미정계수가 있더라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값이 있어요 여기는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4k니까 이쪽이 플러스 4k가 되면 되잖아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넣어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플러스 4k, 마이너스 4k가 돼서 실제로 0이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일단은 인수분해를 먼저 해봐요 1, 2,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k고 마이너스 2로 써보면 1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된 거야? x 플러스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지 그럼 일단은 x는 마이너스 2라는 실근이 하나가 나왔는데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진 거야 그럼 이 남은 부분, 이 뒷부분에선 뭐가 나온다는 소리야? 허근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x제곱, 마이너스 2k는 0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 소리는 판별식 썼을 때 0보다 작다는 소리고 판별식 써주면 b제곱, 1차항의 개수 0인 상태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해주면 되고 그럼 pik가 0보다 작은 거니까 k가 음수가 되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다음 조건에 만족하도록 하는 k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은 정수 중에 최대값인 마이너스 1을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유형 7번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인데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뭐가 되지?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이 a분의 c죠 3차 방정식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여기서 세 근의 합은 2차 방정식이랑 거의 규칙이 같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 다음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한 개씩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건 a분의 c 그 다음 세 개 곱해서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가는데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교과서에는 3차 방정식의 금과 계셔의 관계 내용이 없는 교과서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다루지 않으면 3차 방정식의 금과 계셔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25번 한번 풀어보면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대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금과 계셔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 될 거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은 a분의 c니까 5가 될 테고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항시켜서 1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식을 바꿔줄 수 있겠지 자 베타 플러스 감마는 알파를 이항시켜서 1 마이너스 알파라고 식을 변형해 줄 수 있고 감마 플러스 알파는 베타를 이항시켜서 1 마이너스 베타로 식을 이항시켜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자 이때 이것을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중간고사 범위 내용에서 곱셈 공식 배웠었잖아요 곱셈 공식에 어떤 식이 있었냐면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의 전개식이 있었어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x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의 x 마이너스 a, b, c 자 이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자 그럼 살펴보면 어때 자 이 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x 자리에 1이 들어있고 a, b, c 자리에 알파 베타 감마가 들었죠 그래서 각각 대입해서 전개를 해보면 x 자리에 1이 들었으니까 1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1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자리에 1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전개하면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자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은 1이니까 대입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이 5니까 대입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니까 자리에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소거가 되고 5 플러스 2가 돼서 답은 7이 나오겠죠 자 이어서 29번 문제 한 번 더 같이 풀어볼게요 29번은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의 세 근이 모두 정수이고 한 근은 다른 한금보다 2만큼 크다고 했어요 자 근은 총 3개가 나올 건데 한 근이 다른 한금보다 2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한 근을 알파 자 또 다른 근 하나를 알파 플러스 2 그럼 근 하나가 더 있어 그러니까 하나는 베타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세 근을 이렇게 잡고 우리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보면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베타가 될 텐데 그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럼 2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돼요 식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리고 둘씩 곱해서 더한 거 식 세워보면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식을 정리해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2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이 나왔잖아요 자 우리 여기서 첫 번째 식 베타를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고 자 니은 식의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2알파를 넣어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에다가 자 일단 여기 2알파 베타인데 2알파에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2알파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배의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2알파를 넣고 이항시켜서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 되고 2알파 마이너스 4알파니까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5는 0 이렇게 2차 방정색이 등장을 하네 양변 마이너스 곱해주면 3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5는 0이고 인수분해 해주면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5알파에서 2알파가 나오니까 그럼 3알파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고 알파 값은 마이너스 3분의 5 또는 1이 나오는데 우리 세 근이 모두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알파 값은 정수인 1을 취해주면 되죠 그래서 알파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근인 알파 플러스 2는 3이 되고 우리 아까 베타는 마이너스 2알파로 정리해놨잖아 알파가 1이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이 3차 방정색의 세 근 1하고 3하고 마이너스 2라는 거 찾았지 이제 마지막으로 k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우리 세 근의 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k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값을 정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k가 돼서 k값은 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08번 3차 방정색의 근의 작성입니다 일단 여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3차 방정색이니까 근이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하고 3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방정색을 세워보면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하면 인수분해했을 때 x-알파 x-베타 x-값마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x3제곱의 계수가 1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3차 방정색을 작성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돼? 선생님이 앞에 문제 풀면서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거 한번 얘기했지만 전개해주면 x3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3차 방정식을 세워주면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울 수 있고 이때 x3제곱의 계수가 1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우면 되지만 이런 말이 없다고 하면 묶어서 x3제곱의 계수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앞에 x3제곱의 계수 a를 달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30번 문제 하나를 풀고 가보면 이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그럼 여기서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가 되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을 세 근으로 하고 3차 항의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래 자 얘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 맥스 3제곱 마이너스 우리 알파 베타 감마가 세 근이면 이렇게 잡고 x제곱을 달았잖아 이번엔 요렇게 셋이 세 근이니까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 플러스 감마 분의 1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분의 1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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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씩 곱해서 더한 걸 잡잖아요 그럼 여기는 베타 감마 분의 1 플러스 감마 알파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x 달아주고 마이너스 세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 식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자 일단 식은 요렇게 썼어 자 그 다음에 이 값들을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요 식의 값을 구하려면 자 분수식의 덧셈이니까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겠지 그럼 이 식의 값은 우리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의 알파의 합은 마 3이니까 이 값은 3이 나올 테고 여기서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서 이 식의 값은 마이너스 1분의 4 자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들어가주면 되죠 그냥 식을 다시 작성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 이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주면 마마 만나서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3차항의 계수가 1이단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가 통째로 A 달아주면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조건 하나가 더 나와서 3차항의 계수인 A 값을 또 따로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은 유형 9번 3차 4차 방정식의 켤레근에 대한 내용인데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혹은 2차 방정식이더라도 우리 근은 무리근과 허근은 켤레근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우리 계수의 유리수 조건이 있을 때 계수가 유리수 조건이 있을 때 2차 또는 3차 또는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만약에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하면 이 방정식은 2 마이너스 루트 3 이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2 마이너스 루트 3을 동시에 근으로 갖는데 이건 무리근의 켤레 조건이죠 무리수의 근이 이렇게 쌍으로 근이 나오려면 계수의 유리수 조건이 있어야 해 그리고 계수의 실수 조건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건 허근의 켤레 조건을 이용할 수 있어 계수가 실수다 라는 조건이 있을 때 한 근이 만약에 2 플러스 3아이다 라고 하면 또 다른 근 중에 하나는 2 마이너스 3아이 허근의 켤레 조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허근의 켤레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데 허근의 켤레 조건을 이용하려면 계수의 무조건,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해 실수 조건이 있어야 해 무리근의 켤레를 이용하려면 계수의 유리수 조건이 같이 나와야 해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 33번 보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래 무리근인데 자 이때 2 플러스 루트 3이 해인데 2 마이너스 루트 3이 동시에 해가 되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얘는 무리근이니까 유리수 조건이 있어야 해 지금 보니까 이미 3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은 1 2로서 유리수가 맞죠 자 그리고 나머지 계수가 유리수래 유리수 조건이 있는 거니까 2 플러스 루트 3아이가 한 근이면 또 다른 근 중에 하나는 켤레로 나오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요 자 근데 이건 몇차 방정식이야 얘는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을 총 3개를 갖잖아 이미 두 근이 나왔어 나머지 한 근은 알파야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써보면 세 근의 합 알파 플러스 자 이 둘을 더하면 4죠 자 이렇게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 다음 둘씩 곱해서 더한 거 자 이렇게 곱해주면 2 알파 플러스 루트 3 알파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4 빼기 3이 돼서 1 그 다음 이렇게 둘을 곱하면 2 알파 마이너스 루트 3 알파가 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소거가 되고 남는 건 4 알파 플러스 1인데 자 둘씩 곱해서 더한 건 a분의 c가 되니까 b가 되겠죠 그리고 자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 알파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을 할 건데 이 둘을 곱한 값이 1이죠 합차 이용하면 자 요 알파 곱하기 1 즉 알파가 세 근의 곱인데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 우리가 세운 이 세 가지 식에서 자 알파 값을 제일 먼저 구할 수 있고 알파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대입해주면 b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나오게 되고요 알파 값 마이너스 2 여기 대입해주면 2는 마이너스 a가 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a와 b의 곱은 14다 이렇게 해서 잡아줄 수 있는 거야 아 그럼 어떻게 자 켤레근과 3차 방정식의 금과 개수와의 관계를 동시에 이용을 해서 여기 유형 9번의 문제는 해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유형 10번인데 유형 10번은 별표를 쳐볼까 진짜 중요한 문제고 이번 기말고사 때 반드시 나올 유형 중에 한 유형이에요 내용 정리를 먼저 해볼 건데 우리 자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해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 오메가의 성질 그리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그 오메가의 성질 자 그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 오메가의 성질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 이거 몇 차방정식이지? 3차방정식이죠 우리 3차 방정식을 풀 땐 어떻게 해 2차 이상의 방정식을 풀 때는 모든 근을 좌변으로 이항시켜 놓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킨 후 인수분해를 하죠 자 물론 3차식이기 때문에 자 1대입하면 0이 되는 걸 확인해서 1을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써도 되지만 우리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지 요거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인수분해 해주면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자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자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은 자 요식의 값이 0이 되거나 요식의 값이 0이 되거나 해서 x가 1이거나 또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거나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때 나온 이 1은 우리가 찾는 오메가는 아니야 왜냐면 이건 이 방정식의 한 실근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한 허근 오메가는 인수분해 했을 때 이 부분에서 나올 테니까 자 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가 되겠죠 그쵸? 자 실제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 써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나와서 허근이 나오는 거 맞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오메가의 성질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 오메가라는 룸은 x 제곱은 1의 한 허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해서 x 오메가 3제곱은 1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3차 방정식의 근이지만 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는 식 중에 자 이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중 하나가 오메가이므로 자 이방정식의 근이라서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자 우리 아까 봐봐 개수가 지금 전부 다 실수잖아 1, 1, 1 자 개수가 실수일 때 허근은 켤레근을 갖는다 했죠? 그럼 한 허근이 오메가면 또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잖아 그치? 결국에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될 테니까 여기서 근과 개수의 관계까지 이용을 해보면 두 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a분의 c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여기서 추가로 써보면 우리 개수가 실수일 때 허근은 켤레근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오메가가 한 허근이면 오메가 바도 근이기 때문에 이 오메가가 가지는 성질은 오메가 바도 가져요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오메가 바 세제곱도 1이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도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인 거야 그래서 우리 x 세제곱은 1의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고 하면 이 내용을 정리해서 써놓고 그리고 문제를 쭉 풀어야 돼 이걸 이용해서 3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9번 보면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 했으니까 이 성질을 만족하는 중이야 기억 볼까요?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분의 1 쭉 가서 오메가 20제곱 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 양변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 돼서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바가 되지 그쵸? 그럼 얘는 이것의 제곱이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오메가 바의 세제곱 이렇게 가겠지 그럼 이 식을 바꿔주면 1 플러스 오메가 바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의 세제곱 여기는 오메가 바만 남고 세제곱이 1이니까 여기는 오메가 바의 제곱만 남으니까 또 이 모양이랑 똑같아서 또 뒤에 세 개를 묶어서 더하면 0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지금 보면 항이 총 몇 개야? 1제곱부터 20제곱까지 20개에다 1까지 있으니까 총 21개지 세 개씩 묶어서 0이 나오는데 세 개씩 일곱 묶음이잖아 그럼 0이 7번 나오는 거니까 이 식의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것이 됩니다 자 두번째 니은을 살펴보면 우리 1 플러스 오메가 바래 우리 1 플러스 오메가 바는 뭐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넘겨서 오메가 바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여기서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여기도 1 플러스 오메가 바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세제곱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이니까 여기는 2 자 얘는 오메가 바의 네제곱은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랑 같잖아 그럼 아까 1 플러스 오메가 바는 뭐였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 값은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1이므로 오메가 바의 제곱과 같죠?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고 아까 이 시계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였으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자 그럼 남는 거 보면 마이너스가 총 4개라서 플러스로 바꿀 수 있고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 오메가 바의 세제곱인데 오메가 바의 세제곱을 막 1이지? 가운데 2가 있고 여기도 오메가 바의 세제곱 1이니까 값은 2가 나오겠죠 자 니은도 오른 것이 되겠네요 자 다음 디귿을 살펴보면 우리 오메가 플러스 1분의 1 우리 오메가 플러스 1은 뭐로 바꿀 수 있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1이 되고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 요거 자체가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이야 라고 볼 수 있고 자 아까 우리 오메가 분의 1이 뭐였어?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바였는데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자 이 값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 자 마찬가지로 요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죠 그럼 이식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데 자 이때 자 요렇게 요렇게 이왕시켜보면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잖아 요 값이 뭐가 나오지? 1이 나오죠? 그래서 1하고 2분의 1의 합이니까 이식의 값은 2분의 3이 돼요 그래서 디귿은 1이 아니지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 리을을 살펴보면 우리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인데 우리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이왕시켜주면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지? 그래서 여기는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자 플러스 자 여기서 얘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고 1 플러스 오메가 바는 이왕시켜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니까 자 약분하면 마이너스 1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0 아니지? 그래서 리을도 땡입니다 그래서 오른 것은 기역과 니은 1번이 되겠어요 자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 오메가의 성질과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그 허근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40번 문제를 표기 위한 내용을 쌤이 정리를 해줄테니 직접 한번 유도를 해보고 이제 나머지 문제는 숙제로 풀어오시면 돼요 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 오메가의 성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항시켜서 모든 항을 좌변에 몰고 그리고 인수분해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될테고 자 그럼 이 방정식은 이 식을 0으로 만들거나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해가 될텐데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일 자 이건 실수기 때문에 실근이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허근은 이 뒤쪽에 있는 이 2차식이 0이 되는 x값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허근 여기서 나오는 한 허근이 오메가고 우리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허근은 켤레로 다니기 때문에 자 결국 이 방정식은 오메가랑 오메가바 를 두 근으로 가지게 돼요 그럼 성질을 다 써보면 첫번째 일단 이 방정식의 한 허근 여기 대입하면 성립할테니 오메가 3제곱은 마일이고 인수분해 했을 때 이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이므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자 세번째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1이고 두 근의 곱 a분의 c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성질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 오메가바도 마찬가지로 이 방정식이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 이 방정식의 또 다른 한 허근이 오메가바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 그래서 오메가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바 플러스 1은 0 자 요거까지 성립합니다 그래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바라고 할 때 성립하는 거 그럼 문제를 풀려고 하면 여기까지 요도에서 성질 쭉 써놓고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숙제는 요 유형까지고 일요일날 릿지 말고 11시까지 오세요 2 4 5 5 5 6 6 6 6 7 8